흥민관 찔레골 아닙니다 두 팀 기회 없어요 자 계속 힌트 보시죠 저 식물이요 귀차니즘 전 진짜 모르겠다 이거 나도 저러고 TV를 봐 첫 번째 힌트가 가수 이름과 같은 식물이었어요 자 다음 힌트에선 정답 나옵니다 이 노래에요 이 노래에요 정답 신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정답 나오세요 내 귀가 돼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과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축하드립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문주란이에요 난 이름이 문주란이에요 그걸 몰랐네 네 저희 몰랐죠 그것만 알았더라도 네 아저씨 나와요 레이나 저게 아주머니예요 저 탐다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공기로 튀기는 거고 어떤 거? 아니 아니 우리 김완선씨가 탐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탐나요 캡슐 에스페셜 머싱 갑니다 힌트 주세요 이거 또 어렵네 핑크렛 라이벌인가 봐요 어 그러면 그분들의 노래인 거죠 그 중에 정답 정답 김완선씨입니다 SES SES겠죠 김완선 탈락 정답 잠깐만요 김제희씨입니다 드림 컴 트루 어머 정답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시작 드림 컴스 트루 잠깐만요 드림 컴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가 빨랐어요? 어떡해 누구야 누구? 정답 타임 타임 잠시만요 본 택시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빨랐다고 애프터스쿨이 빨랐다고 아니요 아니 저는 아니 원래 원래 부를 때 좀 통이 커요 지금 저한테 어이 여기요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부를 때 통이 좀 커요 제가 자가 팀이 봤을 때 애프터스쿨이 빨랐습니다 애프터스쿨 드림 컴 트루 정답 고정 없는 Oh my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50 dollar estou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린 진 꿈 깨같은 나의 미래도 캡슐레스 패스 머신 캡슐레스 패스 머신 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비교적 쉽습니다 힌트 주세요 둘리에요 정답 내가 봤을 때는 조세호 왔는데 느낌이 왔어요 너에게로 또다시 오 잡근 좋아요 진짜 똑똑하다 정답 김재인씨 정답을 외쳤습니다 변진섭 씨 어떤 노래 희망상 아닙니다 희망상 아니에요 긴만 빨랐어요 잠시만요 세들처럼 정답 아니 이 노래 성공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는 쇠들 바라보며 날아가는 쇠들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설마 에어프라이어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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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핸디형 다리미 있습니다 핸디형 다리미 이거 그다음에 원액기 씨까지 갈아줘요 그냥 넣으면 주스 돼요 그다음에 김치와 만두센트 야 참고로 김치는 장회장 김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품 홍삼 원액기 남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잠시 후 도움이 될까요